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~~~~~~ I'm waiting on~~~~~ 안녕하세요. 공연아인입니다. 좋은 상담이 되고, 1년에 보내주셨어요? 사실 저희가 뭐 제 출연이 목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궁금한 게 우승을 하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아 진짜요? 오늘의 목표는 방송 재출연! 저희를 두 번을 섭외를 안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꼭 웃음으로 가겠습니다. 첫 출연할 당시에는 불외명곡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. 두 번째 나왔을 때는 또 한 번 나오면 좋겠다.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 결산까지 온 거잖아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우승하면 불외명곡 10회 출연권. 됐다. 너무 잘 못 붙이지. 잊지 말아요. 나를 잊지 말아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문세 선배님의 그대와 영원히입니다. 제가 가장 진심으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다 같이 진심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곡을 고르자에서 시작이 돼서 그대와 영원히로 고르게 되는데 제가 아는 한국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보은이 형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저희의 우승을 불외명곡 팬이신 보은이 형 부모님에게 안겨드리고 딱 형이 이 때를 하면 정말 멋있는 마지막 무대가 될 거 같아가지고 꼭 한 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 눈물 날 거 같아. 집어넣어와 울지 마. 핫플레이 파이팅! 파이팅! 대박 헝클어진 머리결 헝클어진 머리결 이제 한 빗어봐도 말을 듣질 않고 말을 듣질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가만두는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따스한 손길 쓸쓸한 내 어깨 위에 포근한 날씨를 주네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영원히 부려진 내 머리에 이젠 어느 하나 느껴지질 않고 메마른 내 입술에 이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만 맑은 음성 가만히 귀 기울여 행복의 소리를 듣고 꿈이 속 쇠자난 내 가슴속에 영원토록 나무리 저 붉은 바다의 끝까지 그대와 함께 가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해도 나의 사랑 그대와 함께 가리 그대와 영원히 여러분 못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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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